대통령실의 KBS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거두라는 권고에 대해 그동안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텨왔던 KBS 사장이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는 건 강제로 걷지 말라는 거지 사장의 사퇴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찬민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청구하는 전기료 고지서입니다. 청구 금액에 TV 수신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국민제한토론에서 전기료의 합산에 부과하는 강제징수 방식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97%로 높게 나오자 관련 부처의 분리징수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KBS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사흘 만에 김희철 KBS 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KBS는 지난해 수신료 수입이 6천억 원대인데 분리징수가 도입되면 천억 원대로 급감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장 사퇴와 수신료 분리징수는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수신료를 강제로 걷지 말고 공공성을 담보하라는 것이라며 사장이 물러나는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자신들의 책임을 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까?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MBC 압수수색에 이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의 합산에 받아온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